오늘은 팬이었거든요 좋아요 좋아해요 오우 팬이에요 원홈 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구진이라고 합니다 모를 하던 가래 하나를 수십 어감에 돌 거야 너와 나의 귓가 오늘은 다 같이 하늘 위로 올라 burning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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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있네! 있네! 저는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어요. 별명이 웅너자이저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할 것 같아요. 자기가 다 먼저 하겠다 그러고 그래도 남자구나. 됐다, 됐다. 오, 됐다, 됐다. 안 잡으면 안 돌아오겠습니다. 저도 믿을게. 야, 좋아! 됐어, 야! 오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아무래도 지치지 않을까. 교대! 얘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. 나는 얘가 너무 웃겼어요. 계속 몸 개그하고. 오, 오! 내가 더 놀랬어. 몸 많이 풀렸어. 너무 풀렸어. 야, 너무 풀렸어. 조금 잡아야 해. 아, 누구야. 왜 쳐. 눈을 못 뜨겠어요. 제가 사실 원래 좀 배웠어요. 못 따라 하잖아?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전형등이 싸움 못 하네. 아, 근데 이게 뭐야. 아니, 이 상황이 외면? 이 상황이 Mississimi 이 상황은 그냥 무려한 것 같아. 얘기해 주세요. 틀렸어. 네, 이게 맞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